다리위의 소녀들은 노르웨이의 표현주의 화가인 에드바르 뭉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다리위에 있는 소녀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뭉크는 여러 점의 다리위의 소녀들을 그렸는데 그 중 1901년에 그려진 3명의 소녀가 나란히 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작품은 캔버스의 유체 136x125.5cm의 크기로 현재 노르웨이의 오슬로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뭉크는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선과 강렬한 색채 등을 통하여 대상의 묘사가 아니라 불안, 고뇌 등 내면 세계를 표현함으로써 자신만의 예술관을 정립한 대표적인 표현주의 화가입니다. 그러나 다리위의 소녀들은 뭉크의 그림 중 비교적 밝은 분위기의 작품으로 그림의 배경은 뭉크가 여름마다 머무르던 노르웨이 우슬로 남쪽의 휴양지 우스고르스트란으로 세 작품 모두 난간이 있는 같은 다리 같은 배경입니다. 그 중 1901년에 그려진 3명의 소녀가 나란히 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다리위의 소녀들은 북유럽의 여름, 해가 지지 않는 백야의 늦은 시간을 배경으로 그림 왼쪽의 커다란 나무 옆에는 아직 지지 않은 해가 떠있고 하늘은 아직 어슴프레하게 박습니다. 커다란 나무 주위에는 하얀 집과 담이 있고 강물에는 이 커다란 나무와 하얀 집이 푸른 물 위에 일렁거리며 비쳐 그늘을 들이옵니다. 소녀들은 다리위에 나란히 서서 나무와 하얀 집이 비친 강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소녀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흰색, 붉은색, 초록색의 밝은 옷은 소녀들을 두드러져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이 이어져 원근법이 강조된 소녀들이 서있는 다리는 긴 나무 패널로 만들어진 듯 얇고 어두운 선이 그어져 있으며 다리 난간의 왼쪽 끝에는 문크의 이니셜도 적혀있습니다. 다음으로 1901년에 그린 또 다른 다리위의 소녀들 역시 난간이 있는 같은 다리위에 3명의 소녀가 서있습니다. 그러나 3명의 소녀가 나란히 서서 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다리위의 소녀들에 비해 좀 더 큰 경에서 그려 나무와 집, 하늘은 보이지 않고 강에는 집과 나무에 그림자만이 비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초록색 옷을 입은 소녀는 강을 내려다보고 있지만 흰옷을 입은 소녀는 등을 돌린 채 난간에 팔을 기대고 서있습니다. 다음으로 1899년에서 1900년 사이에 그려진 다리위의 소녀들에서는 같은 다리위 한가운데에 여러 명의 소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리건너 마을은 다른 다리위의 소녀들에서 보다 더 드러나 보이지 않던 붉은색 벽의 집도 보입니다. 이와 같이 다리위의 소녀들은 문크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선명한 색과 비교적 밝은 분위기의 작품입니다.